내리면 저건 뭐가 돼? 약. 여기에 내려가면 여기는 제로 상태가 돼. 제로래. 이응이야. 약을 일진다. 여러분 끊어져야 된다. 분처를 일진다. 왜?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세국어의 문어는 이어져기가 되겠다고. 따라서 현대국어를 풀 때는 풀이랄 때는 끊어져기 시켜야 된다. 이 말 진짜. 백다운 시켜야 된다. 이 얘기. 알겠어요? 책 봐요. 줄 칠게요. 1번 이어져기 연철. 암음절 끝소리를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적는 것으로 소리 나는 것에 적는 표기. 15, 16세기 즉 중세국어에는 대체로 충실적으로 옮겨졌다. 2번 거듭적기 중세국어에는